아니 말도 안 돼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무려 5천안이에요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드디어 비갱신형 꿈의 항암약물치료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암의 걸릴 확률 33% 정말 아쉽게도 3명에 1명꼴로 걸린다는 암 정말 무시무시하죠 암보험은 중복해서 중복가입 또 중복보장도 가능한데요 암 진단비는 두둑히 있을수록 매우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해보험 생명보험 어깨 누적이 2억 5천에서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진단비가 많이 넣어봤자 요즘에는 양선자 방사선 치료 혹은 중입자 가속기 치료 이런 고가의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고 비급여 거의 5천만원에서 7천만원 든다는 겁니다 통원치료 시에 10회로 치료를 받으면요 거의 대부분 5천에서 7천정도 비싸게 드는데요 물론 통증도 거의 없구요 완치율도 거의 99% 이상 특히 폐암 간암 혹은 위암이나 특히 남성분들은 완치율이 매우 높은 전립선환시에 매우 탁월하게 중입자 가속기 치료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돈 때문에 진단비를 받아봤자 병원비에 쓰이구요 칠손보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만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1회에 거의 500에서 7,200만원 정도 고가의 치료비를 쉽게 못한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진단비만 가입을 해도요 항암방사선 치료비를 중복해서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10년 갱신형으로 2천만원 3천만원밖에 가입이 안되었죠 자 엣지생명에서는 비갱신형이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9월달부터 한시적으로 저희 보호망팀과 그리고 몇군데 대의점만 제휴가 되어 오더메이드죠 독점으로 판매가 1억 한도 내로 비갱신형 갱신형 20년 갱신 30년 갱신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0세부터 60세까지 1억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60세 넘으면 3천만원 천만원 나이마다 한도가 제한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0세부터 60세까지 1억 한도 내로 가입이 가능하고 타사와 업계 누적은 1억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암진당금 많이 가입하는 사람들 1억 5천만원까지 타사 합산해서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암진당금이 비싸잖아요 1억을 40세나 50세 기준으로 갱신형이나 비갱신형 넣어도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훌쩍 비쌀거에요 하지만 꿈의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1억을 넣어도 비갱신형은 40세 50세 기준으로 일단은 3만원 4만원 정도 나오구요 20년 갱신 혹은 30년 갱신형으로 해도 40세 50세 여성 기준으로 3만원 4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비갱신형 원하신 분들은 20년 남 말고 30년 남 그리고 90세 100세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80세 만기로 줄여서 만기를 가성비 좋게 3만원 4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꿈의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요즘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중입자 가속기 치료 지금 현재 종합병이나 대학병원 딱 한 군데만 있는데요 대기 순번만 해도 몇 달 정도 지금 줄 서서 기다리는 판에 지금 돈을 싸들고 와도 대기기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비싼 진단비로 받고 우리 병원비를 쓸 바에는 가성비 좋은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로 1억 한도 내로 구성하면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이 상품은 언제 판매가 마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1억 한도 내로 비갱신형, 갱신형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한 시기도 이제는 오래 남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험왕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1억 한도 내에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지금이 적정 시기다 가입하기 좋은 시기